찾아왔고 왕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냐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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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푸시케의 생명과 조회의 생명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은 누구나 그 영원한 것을 채워야 만족이 되는데 이 조회의 생명이 없고 푸시케의 생명으로 영원한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꼭 할만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형식 형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 처음 봤어요 참 특이한 우리 국문학과 출신 우리 채목사님 죽다 살았습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내 죽다 살았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어제 상근형제와 함께 상근형제와 함께 상근형제는 수면내시경 했나 안 했어요 종합검진을 갔는데 입구에서 함께 만난 사람은 상근형제예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종합검진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저는 수면 위내시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아 치매검사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스무 몇 가지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검진 중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잠시 팔에 뭐 약물 주입하면서 말로 하더니만 얘 카고 나왔는데 내가 옷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죽다 살았는 거예요? 필름이 끊긴 거잖아 이게 생물학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잖아요 마치 약물을 주입해버리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허물에서 죽었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나는 게 뭐냐면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만큼 흥분되고 이것만큼 기쁨이 넘치는 거 없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사람 뭐 때문에? 선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마치되듯이 생명이 죽어있어요 그 생명 깨우는 거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요즘 가는 곳마다 그렇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왜? 애시당초 창세기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게 죽음이거든요 이 인생에 대해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분을 우리 자신이 호흡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들어오고 나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고 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영으로 나갑니다 이거 우리에게 최후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지구의 축복이거든요 제가 오늘 함께 가는 교회 다녀왔습니다 누구와 약속이 있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흐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 다 아시는 분 한혜수 형제가 말씀을 했어요 15층에서 떨어진 후에 인생 스토리를 구구절절히 가인과 아벨, 셋, 애노서, 요셉 아 요셉이 아니고 모든 인생을 자기 자신으로 정거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모든 형제들 그 속에 포함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혜수 형제하고 같이 과정을 겪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겪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그 영이 그 생명이 하나로 딱 드러나면 다 한 형제인 거야 다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야 이 인생을 우리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 지점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자리거든요 이 생명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디든지 누구든지 담이 없고 우리도 울타리가 없고 허물이 없이 우리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나 이 세계를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온 것은 3시에 제가 나가야 됩니다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호출이 와서 나가야 돼가지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제가 어제 수면 4시간 하기 위해서 의식을 잃은 거나 그것도 생물학적으로는 의식이 끊겼으니까 잠시 죽음이죠 한 5분 동안 의식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없으면 죽은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잖아 그리스도예요 이 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교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 건축이 오늘 지금까지 찬송한 것 중에 제일 은혜를 입은 것이 윤채 자매 오늘 특송입니다 정말 가슴 깊이 들었습니다 이 인생을 노래하는 윤채 자매를 보면서 아 속이 후련했습니다 정말 이 인생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숨쉬는 그날까지 영광이 찬송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못봤는데 서울기에서 유유민 누님께서 오셨고 또 유유민 누님이 인도하신 최양순 누님도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회 오랫동안 왔는데 한 번도 이렇게 나와서 간증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 목사님 엄청 오래됐는데 근데 이렇게 우필이가 불려줘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늘 진짜 오늘 죽다 살았다는데 제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정말 죽었는데 이렇게 우리 우필이나 그 다음에 윤채나 상근혜 형제 이렇게 모든 교회 이렇게 투팸 형제 자매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한번 내려와서 정말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늘 그런 깊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제가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 보고 간증하라고 하면 뭐 이런 자매도 한 명은 있어야 안 되나 그렇게 맨날 맨날 뭐 간증 안 하는 자매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그래서 저는 그 마음속에 아 내가 늘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이렇게 투팸이 생기고 너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살아나면서 어 최 목사님이나 우리 투팸이 형제 자매들한테 또 특히 어 미아 미아가 전화할 때마다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늘 내가 진짜 가서 한번 내려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워싱턴에서 양순이 자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이제 그 강주에서 오랜 깨북쟁이 친구들이 이제 칠순하자고 불러가지고 양순이 자매가 또 내려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너무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저번부터 이제 양순이 자매하고 그래 이제 그때 가면 목사님 한번 뵙겠다 이랬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거는 안 됐고 그래서 정말 어땠든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그 깊은 은혜를 살려내면서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 삶을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살아낸 게 중요한 거지 어쩌고 저쩌고 정말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게 우리 형제남들이 사는 것만 있는 거지 뭐 그 사람들대로 다 사정이 있고 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심모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너무 좋다는 건데 목사님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거리가 있었는데 심모티하고 거리가 없다고 난 그전에는 거리가 없었는데 심모티 심모티 덕후부터 난 거리가 생겼는데 정말 그래가지고 그래 니라도 좋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 듣기 싫고 너무 고우 같고 너무 그렇다 사실 또 좋다 하니까 그 다름을 인정해야죠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요 그런데 너무 이제 지금 제가 오래간만이 와가지고 어제는 심모티 집회도 가고 오늘 함께 가는데 형제자매들이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이제 보니까 아 그래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야 되나 이러면 그래도 뭐 참 근데 그 옛날 같이 이렇게 있었던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또 우리가 그걸 우리 나름대로 또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하여튼 두 빼면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장성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수 박수 방송 홍금이 돌아왔습니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최양순 인사하시죠. 바로 나왔어요. 좀 이따 가시겠습니까? 찬양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죽다가 살았습니다. 우핏이 진짜 죽다 사는 거 맞습니까? 진짜 죽다 살면 제 경험으로는 눈이 새로 하나 생기더라고요. 뭘 보는 눈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 눈에 뵈는 게 또 없어지대요. 겁이 없어져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눈이 생겼냐 제가 이제 2주 전에 와서 지난주는 학회를 갔었고 2주 전에 와서 간정을 했는데 하고 저는 일찍 좀 나갔잖아요. 이제 사우나 가려고 그때 상근혁과 간정하는데 딱 그게 제가 걸렸어요. 아픈 게 없대. 나는 아픈데 걸리는 게 없대. 난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뜨거운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런가. 그 이후에 이제 미라도 아프다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저희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진짜 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좀 별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출근하다가 갑자기 시아버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를 저렇게 못 살게 잔소리도 많고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그저 모든 것을 혼내는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그 자식의 어떠한 도움을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 마음을 딱 읽고 나서는 제가 그날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그저 혼낼 것 찾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지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눈을 둥그렇게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 제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혼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잘했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내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봤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 그래서 한근이 오빠는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2PM에 돈 써, 시간 써, 체력 써, 공부했는 지식 써. 도대체 자기한테는 뭐가 좋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더 좋은 생명을 누리라는 그 오빠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걸 봤습니다. 이 새눈이 딱 생기고 나니까 고장난 라디오 이야기하지만 자기도 좁게 고장이 나서 소리 전달이 좁게 그치만 나는 그 방송을 켜고 방송하는 오빠의 마음은 정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눈에 뵈는 게 없는 건 뭐냐면 진짜 죽다 사니까 제가 뭐 갑상선 검상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은 교회 안에서 서서히도 죽어갔었고 급하게도 죽어갔었고 내 영혼도 같이 죽어갔었는데 나를 살리는 한 생명이 내 앞에 딱 나타날 때는 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광이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와서 관정을 들으면서 살아내기는 진광이와 현정이가 살아냈지만 기범 형제와 어머님이 같이 제가 그걸 캐치해내고 그걸 우리 앞에 전시한 사람은 또 상근협바였어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예수 생명을 살려내는 곳 진광의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그래서 성도 갈파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교회에서 내려가지고 오는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다들 지폐사진을. 그러면서 뭐라고 구호를 외쳤냐면 나는 이열레 목사님의 증인이다. 그걸 이제 몇 번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와 그동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난 뭐가 싫어서 그런지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전에는 저는 진짜 거리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었지 한 번도 내게 신인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싫은 게 뭐였냐. 아 나는 이열레 목사님의 증인이다 하는 나는 그 말을 닦은 순간 나는 싫은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러면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아 이것도 아니구나. 정확하게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는 나는 예수 생명의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생명 그것은 조회와 푸시케는 푸시케는 조회와 연결될 때 존재의 의미를 찾고 조회는 푸시케와 연결될 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소중한가. 우리의 푸시케는 왜 소중한가. 조회를 담을 그릇은 푸시케 밖에 없거든요. 푸시케는 어디에서 존경함을 받는가. 조회를 표현할 때 존경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내 인생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담대하게 진짜 죽다 살았는데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고 또 진짜 죽다 사니까 하나님이 제게 세형을 주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눈을 내게 주었고 제게 새 세계를 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아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제가 좀 그렇네요.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곳 진광이의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라면 나는 거기가 내 집이다. 이런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간정을 다음 차례로 할까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가 내가 나갈까 말까 생각 중에 있으니까 현조 자매가 옆구리를 퍽퍽 지르면서 빨리 화답해라. 나는 저런 자매가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체목사님께서 죽다 살았다. 또 우리 모습이죠.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에 대하여는 산자가 됐는데 다시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체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자리로 옮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안다 안다. 눈치챘습니다. 오늘 죄에서 이렇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것을 다시 살리려고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도행전의 길을 떠납니다. 서울과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끊어진 하나님의 이 생명을 다시 이우고 이 생명을 다시 찬양하기 위해서 길을 또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었고 제 학원은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주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온전한 동력자이신 이래 우리 현주 자매와 같이 길을 떠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전했거든요. 사실은 종교 안에서도 복음을 무지막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빚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현주 자매가 무지무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이 돼서 현주 자매와의 동력자로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두 동력자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 맺어준 동력자가 자매 둘이 가 있고 또 순천에 가면은 또 한 자매가 동력자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력자를 곳곳에 이렇게 저와 연결을 시켜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신 것이거든요. 저는 종교를 끝내려고 40일간 금식기도 한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금식은 아니고요. 아침 금식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 나 죽죠. 이 종교를 끝내려고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4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풀어서 3일 만에 정말 완전히 죽고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하셨느냐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딱 3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또 내게 말씀을 줬거든요. 에베소스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 은사의 선물이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에게는 목사로 어떤 이에게는 교사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건 30년 전 일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사도로 쓰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언제 사용할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향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30년간을 주님이 나를 다루셨습니다. 다루시면서 한편으로는 생명을 성장케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가 뭐냐면 현주 자매와 제가 완전한 한몸이 딱 된 그 이후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대화 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하죠. 저 종교 안에서 내 혼자 복음 많이 전했거든요. 복음 전해가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과 현주 자매와 다투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한몸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식탁 대화를 통해서 온전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식탁 대화를 들은 사람마다 빨리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9월 달에도 무슨 일이 생겨서 가게 돼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됐고 10월 달에도 내 동력자가 남양주에 있는 자매의 동력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10월 9일 날 그것을 계기로 또 사박 5일 이 복음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또 11월 9일 날 우리 현주 자매 계보에 있는 조카가 또 결혼을 하는데 또 그걸 계기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또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자매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 자매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더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했는데 죽느냐 바뀌느냐 이게 문제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까 목사님의 제일 마지막에 하늘에서 보면 시각이 달라진다 했잖아요. 저는 땅에서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풍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로 하나님이 드론을 태운 것처럼 하늘로 올리시더니 자기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이 땅은 정말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실행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는 밥 먹고 고속도로에서 진흥 형제가 피곤할 때 교대 운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가서 우리 둘이만 있으면 너무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너무너무 보배로운 줌에서 줌에 양현호 장노님이 들어오셔서 형제들을 월요일만 봤는데도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형제 자매들의 안에 있는 보아들을 가서 자랑하는데 제가 전직에 왜 보석 장사를 했는가 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랑을 해서 보석들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가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함께 가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진짜 정말 일당 백이더라고요.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렇게 연합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오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세계가 궁금하신 형님이 월요일날 주음에 두 분 들어오셨어요. 우리 순태기 형님 주음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영식이 언제 주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복음을 전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음에 들어오시면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봉순이 자매는요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주음에 이렇게 세 번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놀라는 거 있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잠을 잘 못자겠더라 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으로 보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와 우리 형제들이 있는 이 추움에 나타난 이 식구들의 모습은 땅과 하늘의 차이만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이번 주에도 자매 한 명이 아마 추움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이 맞이해 주시고 저는 주님께서 현주와 저를 주님의 용도로 피로로 애초에 인생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사양하는 것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제게는 이미 넘치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더 이상 제게 안 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게 배당된 축복은 그 사람에게 다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전에 저의 기도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무조건 제게 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축복이 남아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 기도만 남게 됐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의설규 제목이 죽다가 살았다 잃었지 나는 그걸 조금 바꾸고 싶어가지고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그러게 바꾸고 죽으면 어떡고 싶어. 왜냐하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이 재선을 가진 아담이 살아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를 포기하면 살고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면 죽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온 역사고 겸음 아닙니까? 여가 세상에서 아동바동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점점 죽음에 헤매는 겁니다. 흑암 속에 헤맨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떤 건지 알 길이 없는 거라. 내 인생에 집착해서 살 때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계열에서 떠나가 살면 금방 보이는데 길이 그게 이상하대요. 내 인생에 집착하고 오직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 때는 일이 안 풀리던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내가 고통 속에 살았던가 후회가 되는 거라 물론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 없이 쉽게 꽃길며 갈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건 다 여러분이 다 인생 삶에 다 겪어본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딱 생각이 하나밖에 없으면 여러 가지 생각 저는 많이 했지 딱 하나 오직 크리스도 오직 크리스도의 아내와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크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관계 그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될 때 내 삶이 될 때 그때 나는 예수가 누렸던 안식을 누르게 되고 예수의 가는 길 내가 갈 수 있는 거라 그래 내가 사는 것이 곧 크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크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크리스도 안에 크리스도 안에 내 안에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무엇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자로 보면 그렇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 이 말도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 그러면 우리가 왜 불행하고 두려우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던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럼 하나님과 나와 만나게 되면 그때 왜 나는 안식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다 책임진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전적으로 내 온 존재를 그분에게 얻어가는 거라 그러면 내 염려 불안에서 해방된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 이게 천국이라 딴 게 천국이 아니고 나로부터 해방되는 거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라니까 나는 지금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 복된 인생이라 그래서 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 얘기 자꾸 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뭐 어떠하면 나는 지금 신경 안 씁니다 시대도 할 수 없고 좋아하면 더 좋고 같이 같이 이 세계를 누리보자 이기라 얼마나 좋은 세계냐 주님 찬양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거는 지금 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쬐쬐한 것을 보지 말라고 나이 들어서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게 이것도 저것도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와 진짜 음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은 이 쬐쬐한 것을 많이 하느라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야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 아 이게 그게 너무 제가 오늘 알아지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 만나게 옮겨주려고 나는 아들이 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시대에 엄마가 더 이상 불안하지 말으라고 하나님 만나려고 나를 높여주려고 아들이 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아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로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정말 내 아내는 야 마누라 없는 사람도 많은데 어? 아 진 마누라를 저렇게 자랑한다 와 그리고 남편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진짜 오늘 진짜 진광이를 보니까 내가 너무 악한 악한 엄마였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보여준 아들에게 보여준 것이 선한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더러운 것만 보여줬어요 지호야 이모가 욕해서 미안해 자는 욕인지도 모르고 들을 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내 아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하늘에서 보니까 정말 째째한 것이 다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째째한 짓거리를 해도 내가 지적질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거기서 죽고 당신들을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 아유 씨 나 대학원도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야 오늘 우리가 맨날 장성곡으로 부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여기 인생이 다 올려주면서 보여지네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지엄밀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사 주 또 나를 잔차 본양에 인도 해 주 시 나는 이 노래를 매일 부르면서 아들의 죽음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아들이 살아나오는 것임 그래서 너무 아들이 너무 깔끔하게 죽었어요 더 할 것 없이 이 불안한 엄마를 저 하늘로 저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더 할 게 많았는데 위에서 본다는 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떨어지는 꽃도 아름답게 보이고 지는 꽃도 아름답고 지랄하는 복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핀꽃도 아름답고 이 안에서 이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좋은 문구 하나 생각나서 나왔습니다 장갑은 혼자 스스로 결코 옮길 수 없다 내가 한철을 보면서 생각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 뷔페 중에 보니까 손을 잡고 항상 다니더라고 이건 왜 이랬냐 평소에 손을 안 잡고 다녀본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기라 그래서 내가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지 손 놓고 다녀봐라 결코 될 것이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의다인이 이거는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기라 그래서 바뀐다 바뀐다 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동적인 사람이라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가 아들 훈련 시킬 때 체질부터 좀 바꿔야 돼 채식만 먹고 나면은 6시간 7시간 강훈련 못해 못부터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 이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 3개월 안에 바꿔 버린다고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부터 형별로 B형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체질이 맞고 A형 나머지 O형은 소고기를 먹여라 하루 한 끼 이상 최소한 먹여 봐라 그래 놓고 훈련 시키면은 3개월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강후 훈련 6시간 이상 돌려버리면은 바뀌어 버려 나는 이 체질이 교회 체질이 제대로 안 됐어 벗둑기 굉장히 어려웠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외람된 말이지만은 이거는 우리 훈련할 때 다른바 없어 원로하수 목 다 모임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세뇌 교육이라 세상하고 별게 만드는 기라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왜 몸이 반응 안 하는데 지금도 나는 살랑살랑 예쁘게 움직여 있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꾸어 산다 하는 것은 여기에 살면은 이 법을 따라야 돼 로마 법 지금 내가 열두 번째 읽고 있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돼 안 그러면은 세금을 억수로 많이 때려 버려 국채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바뀌어 버려 황제들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더라고 요거지 하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자 스트레스 털기 손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곤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다음 옆으로 손을 모은 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곤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곤 여덟 다음 깍지 끼고 팔 유연성 체조 이거 아주 고급 운동입니다 아무나 못 살린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반대로 손 바꾸고 하나 힘 빼고 해야 됩니다 둘 힘 빼고 셋 넷 다섯 여섯 이곤 여덟 세 넷 다섯 여섯 이곤 네 다섯 여섯 다음 팔을 크게 돌기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곤 계속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곤 다음 허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허리 숙지는데 손끝이 되어 있느냐 손바닥이 되어 있느냐 손끝이 되어 있느냐 손끝이 되어 있기만 봤을때 하나, 이 자식이 와 허리 둘 셋 넷, 이 자식 방금 벗기 다섯, 이 자식 방금 방금 손끝이 되어 있느냐 한계ativa 방금 손끝이 되어 있습니다 1046 also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 죽다 살아났다 그 말이 참 첫자리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죽다 살아났다 또 성경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살았으면 물에 그냥 떠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나뭇잎처럼 그런데 의식이 나뭇잎하고 다른 게 나뭇잎인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래서 그 세상의 물결에 어쩔 수 없는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래서 좌절이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왜 저 물을 잘 못 탈까 그것이 늘 좌절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물을 잘 탈까 왜 잘 타야 될까 저 물을 타서 가는 곳이 어디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물 못 타는 거 물을 잘 타야 될 것 같은 교육들이죠 교육들이 대부분 물을 잘 타라 뭐 이렇게 하면 잘 탄다 저쪽 길로 가면 잘 탄다 결국 그런 건데 그 목표점이 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저인데 의미가 있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어요 새로운 길 남들은 저 물결을 잘 타려고 타는 거를 연구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새롭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남들 어떻게 하면 저 물을 잘 탈까 하고 있는데 등 돌리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까는 연어 그것이 사는 길이었죠 사는 길 저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죽어도 되겠다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남자 여자의 정자 남자가 섞여서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에게는 계획과 목적이 가지고 시작하신 이고 있구나 이것만으로 그냥 죽어도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설로 올라가서 알을 까고 죽어도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인생이 짧으나 기나 그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딱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정처없이 떠내려가는 나뭇잎 이상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물결 잘 타는 사람도 그래가 너 어디 가는데 그걸 다 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그 길을 예수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아까 최종점은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하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히 이건 좀 오버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가 새롭고 산 길 해리포터에서 그 기둥으로 마법의 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사람들 다 지하철 기다리는데 얘들은 그 기둥을 통해서 마법의 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의 형성 아까 얘기하는 저 그 말 되게 좋아하고 그게 제 소망이 됐어요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걸로 그거가 사는 사람의 소망 소명 소망 그것이 소명이니까 소망이 돼요 하루 사는 게 아니면 사나 주거나 별반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으니까 저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아까 예수 예수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는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 마리아에게 제가 제 11월 10일 날 세례받아요 세례명은 마리아 왜냐하면 천주교 같더니 전 마리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 새롭게 들렸어요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너에게 구원자가 날 것이다 처음엔 떨죠 16살 정도 된 여자가 결혼도 전에 임신을 했다 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의 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저 이제 기도도 찾았어요 더 이상 더 이하의 말도 없이 당신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 마리아 그렇게 하니까 태생부터가 성령으로 말면 우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태생부터는 아니었어요 온갖 먼지 떠돌아다니다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벗어져 나가는 시간이 물로시에서 말씀을 깨끗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걸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 예수는 금수제니까 산악가로 말미암하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가 나인 데는 뭐냐면 그 길을 열어줬다 그 길을 열어줬고 저에게는 그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손길 그 손길로 인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물결이 세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연어를 통해서 한 생물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놓고 그 다음은 죽든지 배를 뒤집고 죽든지 어떤지 상관이 없는 그 영혼이 그렇게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아나요? 저는 그럼 돼요 그냥 나에게 그 누군가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처없이 나뭇잎처럼 떠내려가도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연어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가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저에게도 가다 죽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소명이 저한테 주어졌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그거를 다 들은 것 같지만 안 들은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하신 죽다 살았다 정말 요즘은 하루를 살아도 산 것 같아요 하루를 샀고 저는 소망이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제가 그걸로 인해서 살아났고 사람이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생명 주는 영 그것이 저인데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걸 제가 받아들이면 저인데 복이 되는 거고 저는 그거 받아들일기로 했어요 받아들일래요 그게 나의 나의 위치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 형제입니다 제가 오후에 2시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기억에 그런데 시계를 딱 보니까 오늘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죽다 죽다 살았습니다 그는 허물과 재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았던 분 같아요 그는 허물과 재로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허물과 죄가 있어서 살린 게 아니라 허물과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그 사장에 보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는 그 안에서 똑같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참남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똑같다 그렇게는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괜히 제가 참남죄 될까 봐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오늘 또 아까 또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의 증인이다 또 예수님의 증인이다 했는데 예수 그건 제가 예수 생명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의 증인이다 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그거를 예 알게 됐고 아까 누가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누구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몰라 아까 현정 자매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어떠한 비통함과 슬픔이 어떻겠나 하는 그 생각을 오늘도 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달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때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또 진광이가 그 죽음의 길을 갈 때 현정 자매나 기범양제나 가족들이나 그 비통함은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그 비통함과 슬픔 속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들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을 예수 생명을 살리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소설에 그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예수 제자들이 막 골방에 앉아서 막 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죽으신 예수를 살릴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해서 그때 그 소설인지 거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죽고 3일 그때 될 때 3일 운동 만성운동 만성운동 하듯이 우리 모두 나가자 나가서 예수가 살아났다 하고 외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살린 경험이었거든요 경험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게 맞는 게 제자들과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 생명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현정의 자매가 그 슬픔과 비통함이 있지만 뭐로 사냐 진광이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같아요 생명으로 그걸 살려냈는데 그 생명이 또 살게 하는 것 같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진광이를 이제 진광이가 죽기 한 5일 전에 그때 몇 시간을 보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저한테 살아나더라고요 뭐냐면 진광이가 그 살았던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가는 그 사람이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참 사람인지 그건 자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침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이 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자꾸 의문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람이 아름답더라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전윤환 아버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가는 사람이 그 아름다움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도 93세로 충분히 살다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도 슬픔과 비통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남더라니까요 뭐가 남느냐니까 그 평생을 사셨는데 뒤돌아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를 왜 저래 사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살리는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진광이도 보면서 자기가 육신의 제한 안에서 살았는데 진광이 안에서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서 판단이 떠나간 사람을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가니까 우리 안에 판단이 예요 판단을 가져가더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그런 죽으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에 어떤 우리 속에 어떤 비수 있잖아요 비수를 가져가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탄이라도 와서 송사해도 나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냥 간 것 같아 그냥 안 그러면 너무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뭐 죽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왜 나만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니까요 진광이 죽음 안에서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마지막 축복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자랑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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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황봉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관정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저는 제가 아마 죽음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양원을 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오신 어르신들은 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요양원에 오셔가지고 다시 살아가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죽음을 거의 돌아가시고 그런 장면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계시지만 그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의 죽음을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모르지만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많이 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세 분의 죽음을 제가 아주 기억에 남아요 첫째로는 저희 어머님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두 눈이 멀었고 또 사지가 다 마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죽으셨는데 어머님은 자기의 죽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두 눈이 멀을 때부터 아 자기는 얼마 안 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님같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머님은 그 죽음을 자기가 하나님께 가는 걸 정말 겁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자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그 죽음을 제가 옆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시동생 상구의 죽음이네요 그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도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이엘레 목사님은 우리 상구 장례식에 죽음을 이긴 김상구라고 프랜카드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참 너무 아이러닉하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신 이엘레 목사님은 결국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 사탄이 알약이라도 먹고 살고 싶은 그런 너무나 아이러닉한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남편이 진강이의 죽음에 꽂혀가지고 그 시도를 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진강이의 죽음이잖아요 정말 진강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철이 들고부터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 아이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스물살에 죽는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죽음을 정말로 어쩔 수가 없이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운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저는 진강이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참 요양원을 경영하면서 참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꼭 한 분이 안 돌아가셔요 꼭 그 다음에 동물 내에서 돌아가셔요 제가 이때까지 십 몇 년 했나 13, 14년째 하는데 거의 오늘 이분이 돌아가시면 다음에 누가 돌아가시는가 제가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예상은 못합니다 그 죽음은 누구도 불을 속고 하나님만 아시는 죽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피조물에서 그런데 저는 진강이가 목사님을 데려갔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죽음이 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요일마다 말씀을 세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세우는 자매들 특히 우리 진숙자매, 영미자매, 주미자매, 또 헨쟁이 자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나사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렸기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저는 진숙이도, 주미도, 헨쟁이도, 영미도 다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다 하나는 피조물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인이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인이잖아요 진숙자매는 안 보이는데 주미자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재난의 주인공 그것도 두 편의 재난의 주인공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오세인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어찌만이 책을 쫙 읽어요 교회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개인의 그 성도의 자세 그런데 어찌만이는 보면은 어쨌든 교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 어찌만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뭔가를 한가를 주장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다 어찌만이가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11시에 정말로 그 군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군복은 전쟁 때만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현이 형제는 전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현이 형제는 패션으로 입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생각해요 지현이 형제는 패션을 전쟁 때 우리 죽으려고 군복을 입나요? 그러면 군복을 입으면 전쟁의 대상자는 누구나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분들의 전쟁의 대상자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현주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너무나 오세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섭고요 우리가 너무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진강이의 죽음요 여러분 어찌 많이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얘기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많이는 몸을 못 이루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진강이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없으면 몸이 없으면 어떻게 영광되게 추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의 아들로서 소자로서 불쌍하게 태어나서 죽는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이 시대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2PM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각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손자 지우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우는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만으로 우리 가족 모임을 하는데 우리 신랑이 말씀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우야 할아버지 말씀하는 게 말씀하자 하면 지우가 오세는 이래요 할아버지 제가 먼저 말씀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할아버지 자리에 할아버지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자리가 말씀하라 그래요 저는 우리들은 너무나 긴장하잖아요 아 저 어린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무슨 말씀을 하냐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말씀하라고 앉아 놓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고서 전부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정말 우리 지우 말 그대로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죽었다 플러스 살았다 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는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서만 다른박질하는 사람들은 태생 플러스 죽음은 뭐 그냥 죽는 거죠 그걸로 그냥 멸망 그냥 저주인 거죠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불로장생 하려고 나무 밑에서 빌고 바우 밑에서 빌고 샤머니즘 교회 가서 빌고 주시옵소서 하고 빌잖아요 불로장생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쓰고 애쓰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인클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를 내가 떠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그 생명은 내 생명이고 나는 그의 형상이고 그래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네 저도 저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낭떠러지 끝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떤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숨에 바람을 불어 넣어줬어요 그 인생은 잘나가고 떵떵거리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태생 인간의 모습으로 태생했는데 죽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숨이 불어 넣어지더라고요 이모 괜찮아 살아도 돼 호흡이 나에게 불어오는 것처럼 나에게 호흡이 바람이 그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새 생명의 바람이 그 아이를 통해서 아시겠죠 근원이를 통해서 아 살아도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 나도 살아도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고 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렇게 이제 어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면 내가 어떤 과정을 치료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냥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인클라이스트 부활 생명 그래서 참 제가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사라져 질 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실 때는 죽음 속에서 불러내시는구나 죽음 속에서 일으켜 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언니 오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과정을 봤을 때 아 나의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를 그 죽음까지서 나를 불러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히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박수 나는 너의 정인이다 라는거 제목이 걸리기였는데 영소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봐요 영소 만든게 둘이 복이라 많이 보는게 그리고 영소가 하는 말이 오후에 진수가 군복 티를 100장을 100장 갖고 몇십장 100장 갖고 다 입힌다고 입고 난리를 지금 어제 계속 풀더라고. 그러니까 진수가 진수의 어떠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 사일도 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는 목사님 돌아가시 마. 김치원 목사님 교회에 간다고 하면 김치원 목사님 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서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 왔는데 죽어나서 하나 내가 무조건 저 11시에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한 년 몇 개월 전에 목사님 뵈러 가니까 가서 캐세요. 나는 진짜 11시에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또 영감이 원서 형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그 있는데 최명숙 자매가 됐는데 어제 앉아 이야기 하는데 눈물이 곧 떨어지려고 하면서 지원아 나 뒤에 오시면 안 되겠다 하니까 울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대인 거 없어요. 내가 남자가 나이 들어가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제일 시급한 문제들 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부부 안에 포함적으로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살면 자식 제일 좋아해요. 인격이 되면. 나이들만 옷 잘 입으면 모임 등보다 훨씬 나아요. 아침마다 옷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서 이걸 4일간 교회에 이야기하려면 길어요. 대충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4일간 이렇게 입었는 것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입었다 13년 전에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서 원단이 없어서 3장 팔고 이건 한 20장 팔았어요. 내가 이거 팔아요. 그런데 옥민은 옷 많다고 하지 마라 하는데. 30년 전에 목사님이 1992년대 교회에 오고 1933년대 대구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했는 말이 치열이 형제가 대구에 옷장 사면 좋을 겐 되겠어요. 양복점도 이거 목장 좀 할게 했고요. 왜 알아봤는지. 그래 아침마다 출근하고 홍미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딱 잘 입고 거울 보고 올려. 또 사진 찍고 올려야 되니까요. 그걸 12년 8개월 했어요. 도라이는 도라이라요. 확실히 도라이라 내가요. 그리고 운동해야지 자기 전에 쓰레기 해야지 옷을 다 마차에 벗으니까 빈틈이 없으니까 살지 못해 보기 싫지요. 그럼 체형 조절해야지 매일 블로그 올려야지. 그런데 아침에 나갈 때 기분이 좋아요 홍미야.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살게 해줬어요 목사님이 날 이렇게 살게 해줬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있어요. 나는 우리 손님들이 날 다 믿었고 다 좋아해요. 진강이 태어났는 게 제가 일주일 했습니다. 전부라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몬도라는 사람에서 이야기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 저하고 저 현정이하고 내하고 친해요. 솔고 동기고 교수소 마지막 나왔을 때 같이 솔고 교육받으려고 이 뜻뿐이 가시나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끼는 있는데 여성이 없어요. 여성이 없어 이거는. 시지 못 가겠어. 그런데 이건 남자 없이 그래 가지고 기봄이가 그때 이혼하고 했을 때 기봄이 꽃이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팔짱을 끼입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팔짱을 끼고 가대. 그래서 둘이 결혼한다고 하길래 기봄이 보고 너희 내한테 양복 환불해달라고 왜요. 내가 네 꽃이라고 했다. 너 결혼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시 중매자는 양복을 환불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가니까 양복 안 얻어 입었다가 농담사물라고 했어요. 나중에 진강이 태어났어요. 현정이가 그래 내게 했어요. 기분 많이 미안해. 또 현정이가 말 들어야 돼. 이제 미안한 생각인데 미안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진강이 누가 살렸어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이런 누가 만들라 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마다 인간 안 된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사춘기 때 공부 잘하는 것보다요. 키 크고 인물 좋고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고 여자 옷 잘 입고 여자 잘 꼬시는 게 최고예요. 사춘기 때 스무 살 때부터요. 운전 잘하고 막 탁. 그 50놈과 잘 된 놈 한 놈도 없어요. 다 갔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요. 전혀 여자 있는지 찾아갑니다. 그런 나를 우리 부모마다 인간이 안 된다 하는 나를 영감이 이래 살린다는데 그래가 영감이 죽기 전에 계속 한 달에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영서도 알지만 찾아보고 둘이 다 이야기하고 봤어요. 이 사람이 틀리더라고요. 싹 틀리더라고요. 나는 오늘 또 11시에 명석 누구자마자 서울현배자마 이렇게 했어. 나한테 엄마라고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은 가난한 땅에 몬터 갔다가 우리를 부원했지만 분열이 딴 땅은 가난한 땅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남은 인생 몰라 나는 아침에 출근하면 그렇게 기원 잡으면 누가 생각나 목사님이 생각나 영감이 나를 살게 만들어 줘. 밥만 먹고 살마 운동에 뭐 좋겠냐고 내가 이래서 사람을 부숴봐. 대한민국 이런 부부 없고 과거도 틀어놨으면 골 때리는 거라 진짜 골 때리죠.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과거들어 내지 말아요. 내 보고 마약한 사람들한테 오다 나누놓으러 간다고. 설거할 때도 내가 보이고 마약한 것에 피해를 받았어요. 설거 회사한테. 남들은 다 기계를 빌려줬는데 나는 안 빌려줬어요. 왜 나중에 마약한 사람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돈 받고 돈 받고 그랬어요. 나는 이래서 살았는데 목사님이 봤어요. 나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불안해 하더라고. 불안하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같이 했지요.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지만 몰라요. 아무리 이론을 접고 해도 몰라요. 인자 이야기가 나와도 남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남은 인생에 무조건 11시에 가서 딱 눈깔 딱 부릅뜨고 딱 보고 이래 하면서 간장도 하고 목사님 돌아가시기를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불안하면 온갖 다 안락하고 인지력 떨어지고 약해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요. 그 피조물에서 행보면서 나는 그런데 저 뭣 안나면 이제 홍민이 막 홍민이 죽는 날 같이 죽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프루포프를 많이 맞고 아까들에게 맞고 때리고 내가 그거 구할 수 있는 닌께로 놓을 수 있으니까 딱 놓고 이제 뭣 안동하면 갑니다. 지현이 형이 군복을 입었는데 저는 패션이고 위에 이제 군복을 입은 건 왜 입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군비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이 다 우리나라 K-방산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수입하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다. 지금 군비 증강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토의 생명은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죽지 않는 생명을 이식 받는다면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 찬양 131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합니다. 복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 갈려 단강 뚫려 없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네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네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맘에 올려라 마황의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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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주다 찬양합니다. 고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른 새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려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네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려라 아멘